네 안녕하세요. 9월 22일 아침의 묵상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스가리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경고, 선보라 볼 수 있는데요. 12장부터 13장 14장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주제를 보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연관하여서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과 또 회복에 대한 주제 공통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선포이고요. 또 10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내부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한 잔에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또 거대한 돌이 되어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유다를 화로와 횃불과 같은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들이 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서 비틀걸릴 것이다 라는 것. 또 이 거대한 돌이 되어서 돌을 옮기려는 자들을 무조건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페르시아의 군마와 귀수들이 공황상태에 빠져서 이들이 눈 멀게 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유다를 화로와 횃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을 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공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강해서 강국이어서 다른 나라와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치는 이들이 낭패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는 이 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들어서 또 견고하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혼란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회복이 평범한 유다족 속을 향한 이 돌봄과 회복의 일로 시작되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맞이하는 영광이 다윗 가문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누렸던 영광보다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을 돌보고 가장 낫고 가장 약한 사람들 다윗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 혼란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포로 후기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유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우아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 전세 역전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스가리아 12장을 보면 그나레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나레라는 표현이 12장부터 14장까지 얼마나 반복되어서 쓰였냐면 17번이나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나레라는 지금 오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포, 예루살렘과 온 세상의 미래를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이쪽 속가 예루살렘 주민이 큰 애통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데 10절 은혜와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참회하고 애통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악과 참담한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또 가슴 아파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회하고 애통하는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또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점,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누구도 스스로 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겨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강한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우리도, 그 약한 자인 우리도 아무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약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궁핍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요. 또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은 이 외로운 영혼을 만져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가득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하루를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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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